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3학년도 6월 모평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세타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인 세타에 대하여 코사인 제곱 세타가 9분의 4일 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일단 세타 범위는 2사분면이고요. 코사인 제곱이 나왔는데요. 그럼 여기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구하래요. 코사인은 그대로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데 이 중에서 2사분면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리고 코사인은 2사분면 마이너스죠. 따라서 아,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을 구해야겠죠? 뭐 사인 제곱은 뭐예요? 코사인 제곱의 관계, 사인 제곱 대 코사인 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제곱짜리에 당연히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2 집어넣고요. 이제 코사인 제곱 얼마다? 9분의 4를 대입하면 되겠다. 자, 분모는 9로 해서 통분해서 계산하면 끝나겠네요. 분모는 9에, 여기가 9에다가 빼기 4에 마이너스, 3, 3을 곱하니까 6이 되겠다.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다 얼마? 마이너스 9분의 1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